여기는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똥별이내네요. 입순아빠 지금 누구랑 얘기하는 거예요? 아 따라하는 앵무새 인형한테 말하고 있었네요. 오늘 놀랐던 게 주문하고 일단 자아가 생겼어요. 자아가 생겨서 그동안 제가 뭘 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긴 했었는데 청소기! 아 똥별이가 이제 아빠가 청소하면 장난감 청소기를 가져와서 따라서 돌리고요. 아빠가 문을 열면 문도 따라 잘 열고요. 아 게다가 슬라이트 치면은 그것도 따라하는. 오늘은 하는 것마다 따라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따라하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 그래서 드디어 사람이 되어가는구나. 말하는 앵무새. 좀 봐 뽀뽀해줘. 야 조리도 말하는데 너도 말해야지. 아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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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용히 해놔.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. 아이고 선언을 꺼네. 주문만 그럼 이걸로 해봐. 아빠? 어 이건 또 뭐야. 엄마? 녹음하고 누르면 말이 나온대요. 똥별이가 평소에 두드리는 게임은 좋아했잖아요. 아 그래서? 네. 요번은 마음에 들어야 될 텐데. 눌러봐. 아까보다는 관심을 좀 보이는 것 같은데. 엄마? 그치? 그치? 갑자기 필받은 것 같아요 지금. 아빠? 오오. 우리 맘마 먹자. 뱃뱃? 오. 이거 이렇게 음악 만들 때만 이렇게 하지 않나요? 맞아요 이렇게 찍듯이. 엄마 먹자. 오 비트를 알아요. 주범이 맘마 먹자. 주범이 맘마 먹자. 주범이 맘마 먹자. 주범이 맘마 먹자. 주범이 배고파? 네. 주범이 배고파요? 주범이 맘마 먹자. 지금 대화가 되는 것 같지 왜? 진짜. 다 표현을 하는구나. 주범이 맘마. 뭐야? 맘마 먹고 싶었어? 오늘은 똥별이를 위한 갈비탕 특식이네요. 배고파지네요. 아 맛있어 그치? 좋아. 흥분하지마 흥분하지마 흥분하지마. 흥분하지마. 너무 신나. 흥분하지마. 흥분하지마. 따라서 잘한다.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. 이렇게 먹은거지. 밥 어떻게 먹는다고? 흥분하지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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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. 오. 오 진짜로? 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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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어. 흥분하지마. 줄만 삐졌어 흥분. 삐진 표정까지 따라에. 아니 복사기야 이거 복사기 형이 되게 풍부해진 것 같아요 근데 똥별이가 아빠라는 단어를 아직은 잘 못하나 봐요 아 됐고 이런 거 보죠? 뭔가 아까 보니까 아빠 소리만 나오면 입을 약간 다물게 되는 것 같아요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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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